εί연정 담라방사 와 여기 어딘가요 이런 곳으로 가보네요. 도예 공방이죠. 오늘 뭐 만드는 건가? 도자기 만드는 건가? 사실 어렸을 때 저 피아노도 열심히 했고요. 태권도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 도예도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 네.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사실 그 도예 공방 앞에 그 타조가 있었는데 그 타조 본 기억밖에 타조가 있었어? 아니 되게 시골이었는데 시골에서 타조를 키워? 아마 타조였나? 네. 그게 더 신기한데? 그게 더 신기한데? 타조였나 아무튼 그런 되게 신기한 동물이 있었는데 그거 보던 기억밖에 안 나요. 오늘은 어떤 걸 하나요? 네. 오늘 갈려라 방탄의 주제는 방탄 공방입니다. 방공? 누가 누구에게 선물할지는 비밀인가요? 아니요. 꽃길을 통해서 아 저에게 나에게 선물 있나요? 네. 나에게 선물 있나요? 네. 자 아마 아아들 3번 다 종교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재이홍 와우 재이 케이 와우 와우 오 좋아 좋아 뭔가 한 방에 한 방에 나왔네요. 원래 한 사람 두세번 해야 되나 저 저 제 도자기는 아마 올해 먹을 것 같습니다. 누..누구가요? 와우 깨질 것 같아요. 바로 받다 받다 깨트리는 거 아닌가요? 집에 그 장시간에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도자기는 잘 사용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 도자기는 여기서 갖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외에서 청문 하나 줬는데 그 해외에 놔두고 왔더라고요. 아 그런 장점이 있죠. 제 도자기는 오늘 만들어 줄 줄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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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면 이 뭐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오늘 도아주 선생님을 소유시켜드릴게요. 와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와 23년째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와 저희 저희 막내가 22살이거든요. 아 네 23년째 하시고 계시고 정확히 세상에 사람이 없을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각자 자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가보자 배워보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달려라 빵타 고 와우 오 흙덩어리다 보혜의 흙이군요. 약간 펑키가 생겼다. 우와 우와 아 여러분 일단 요게 요게 좋아요. 첫 시작은 이겁니다. 요게 요게 탁 와야돼요. 탁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요게 다르네 자 이게 오늘 사용될 백자토예요. 예를 들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건조를 하게 되면 이상해야돼요. 우와 그럼 저희 오늘 만들어도 오늘 가져갈 수가 없겠군요. 네 그리고 보통 한 1250도에서 한 번 더 구워지면 최종 완성이 돼요. 1250도 네. 일단 깨지면 어떡하나요? 아 네 깨지고 있네 내 마음도 같이 깨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뭐 먹을 거예요? 아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보니까 한 5개는 깨지지 않겠네요. 5일 뒤에 5일 뒤에 받았는데 다 깨져있어요. 작품입니다. 다 깨져있어요. 낭창 그런데 오늘 주의하실 점이 도자기를 흙을 만들 때 절대로 이렇게 흙이 겹쳐지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깨지네요. 얘가 네 얘가 혼자 깨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얘는 그냥 버리시는 게 어때요? 아 한 번 겹쳐지는군요. 네네네 겹쳐지는군요. 아싸 가지고 놀아야 되겠지.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여기를 한 번 만져보시겠어요? 지금? 한 번만 만져보시겠어요? 이 느낌이라 네 이 느낌이라 아 짧죠?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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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 만져보세요 진짜 말랑말랑해졌어요 때려야 되네 아 아파 아파 얘랑 눌러보시면 바로 차이가 날 거예요 딱딱이 안 돼요? 네네네 그냥 두둥 긁는 것만으로도 흙이 말랑말랑해져요 자 이제 반죽 다음에 중심 잡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손 약간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안쪽 안쪽 여성아 바깥쪽 바꿔줍니다 오늘 이것만 만들어도 성공이거든요 야 이대로 줘도 되겠는데? 이대로 지금 뭐 있다 써요 당신Blue 이게 이제 중심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되면 이제 만드는 걸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어우 멋있다 호박 형은 그 방에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큰 컵 큰 컵 형 큰 컵 원하죠 미만한 컵이잖아요 형 제가 텀블러 만들어드릴게요 텀블러 좋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형 이런 거 만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이거 딱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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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뭐예요, 형? 야, 내 건 가벼워서 그래 자, 이거 살짝 놓아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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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아이가 어우, 이거 기분 좋네 치밀아, 초도 좀 해라, 치밀아, 초도 해 네, 초도 다, 치밀아 쌤 지금 어때요? 저, 저, 저 어때요? 아, 에이스, 에이스, 얘들아 어, 남자 혹시 내 도움 필요해? 오 마일 러브 어 느낌 이상한데 이거 느낌 이상한데 아래 이렇게오나요? 아 따뜻해 다 지금 난리났어 오 오 오 와 와 XXXXX 이거 왜 개그하냐, 계속 뭐야 오! 그렇게 하네 야, 보이냐고 나 그 닭개도 안 가져 어떻게 갔어요, 형? 옆으로 나 잠시래요? 네네 잠시만 dries 흐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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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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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오, 와우 손 날 맨 아래쪽 오, 좋아 좋아, 길어 길어 우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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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이 다음 이거 괜찮죠? 네 이 다음 어떻게 하는거지? 내려주셔야 해요 형 거의 뭐 에펠탑이에요 지금? 근데 저거 옷이대 내려가라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한다 니네 도넛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뭐 아니면 도야 얘가 도는게 저는 왜 이렇게 이 친구가 바닥에 미련이 많을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페달의 속도를 점령 감염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 여러분의 향한 제 마음이에요 남자 하트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약간 조금은 틀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할까요? 좋아 좋아 차 차 차 차 차 잘 되고 있다 욕심만 부리면 어 이것도 들어갔어 부르다 야 야 야 야 야 왜 떨어졌어 야 남준아 너 잘한다 남준이 잘하는데? 야 오 남준아 됐다 너 됐다 오 남준아 오 잘하셨는데요 잠깐만 이 남준아한테 받는 사람 누구냐? 뭐 뭔데? 오 야 아 이거 이거 뭐라고 하셔야 선생님 이거 이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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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오 네 잘하셨는데 저희가 왼쪽으로 되게 태형이 묵묵하게 뭐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태형이 태형이 지금 모습은 거의 그러니까요 장인이야 장인 벌써 샷콤이 완성됐어 오 야 남준이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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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준이가 확실히 그 손재주가 있나 봐 고맙다 야 고마워 학습해주세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힘들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 것 같아 느낌이 났어 너 게임이 나지 나 오 야 뭐지 이건 아 안 되겠다 야 잘 가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흙이 보통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흙이에요? 한 클래스에 쓰는 흙 양이 지금 이미 넘으셨어요 이미 넘었대 선생님 흙 하나만 더 주시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흙 써도 되나요?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흙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렇게 흙 다 써도 되는 거냐? 안 되지 오 좋아 성화 봉송 예 정국아 네 방을 위한 조명이야 야 오 네 잘하셨어요 좀 더 깊게 해도 돼요 어떤 거 만드실까요? 모르겠어요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너 뭘 만들고 싶은지 보다 뭘 만들 수 있는지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런 거 같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야 지금 야 나는 이 독이와 아주 연관이 없는 사람이란 건 알겠다 나도 전혀 연관이 없고 아 안 되겠어요 이거 일단 이거는 이거 일단은 나 누구였냐? 진이 형한테 주고 형 이거 어때요? 그게 뭔데? 오 형 이거 나 뭐 하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단 말이야 달방 체험 최초로 실패인가? 전원 실패 야 남준이 잘했어 형 맞는 것도 없어요? 아니 다 만들었었는데 막 다 깨지고 날려다녀 나 정신 차려 야 기분 좋은데 아 잘라요? 아 저 지금 기분이 좋아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정국이 왜 했구나 야 정국아 너 잘했다 정국이 거 예쁘다 됐어 오케이 나 접시 완성 오 멋있는데 뭐야 되게 잘하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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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기나 대포를 만들어냈어 바주껍도 아니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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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아 그래 하셨잖아 너도 하면 어? 이게 뭐냐 우와 아무튼 뭔가 했어 자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완성 자 얼마 남았죠 시간? 이제 10분 정도 10분이요? 10분 만에 다 만들지 고수 됐어 이제 됐어 작품명 월드컵이다 하트다 어 나는 잘 만들었는데? 아 박진희 진짜 와 아 슈가 옆에 다 이렇게 된다니까 미안하다 아니 나 지금 그런 의도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 안돼 선생님이 죽었지 오 아 이렇게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게 죽어가고 있어 그냥 잘라내 그럴 때 그럴 때 잘라내야 돼 안돼 진영 어 이거 어때요? 장아리 좋아 우와 형 크리스룩 좋아 내가 너를 힘으로 이기겠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왼쪽으로 했는데 아 이만 말을 안 듣는데 이만 이만 왜 이렇게 날뛰어 이거 엄마 기술 오 야 바지 봐봐 바지 멋있는데요? 바지 빈티지 빈티지 워싱 팬츠에요 오케이 이제 리얼 리얼 워싱진된 거 이거 멋있지 않냐? 바지 멋있는데? 어 진짜 멋있다 내가 가져가야겠다 내가 멈추고 떼면 돼 멈추고 떼요? 네 혹시 저 세 번째 거 이름은 뭔가요? 내루미 네? 뭐예요 그건 또 이거 카메라 렌즈 위에 지금 맞기 때문에 아 맞아요? 위에 자르는 거 아니에요 위에 안 맞아서 진짜 아 미안 심심해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 뭐야 대박이다 진이 형은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형 뭐야 진짜 망했어 지금 망했어 아니야 될 수 있어 오케이 완성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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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 너도 사라져 너도 사라져 너도 사라지고 오케이 다 됐어 아아악 좋아 좋아 어 남준아 좋아 남준아 좋아 진이 형 어 좋아 시간 다 됐어요 아니야 형 할 수 있어 기다려면 어 프리첼 만들었죠? 어 진이 형 어 파스타다 파스타 스파이티 스파이티 아 힘들었다 야 니 많이 만들었네 어? 많이 만들었네 오 야 정국아 느낌있다 오 정국이 오 저거 뭔가 뭔가 쿨 항아리 같은데? 네 네 이야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꾸미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장씨 꾸미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꾸민다고 수습할 수 있을까? 꾸민다고 꾸미실까?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얘가 손물레라고 하는데요 손물레 위에 바닥면을 기준 기준을 잡아서 얘가 이쯤 돼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시는데요 와 진짜 잘 그렸다 네 도자기와 물감 이렇게 붙들 있어요 오 오 이용하셔서 저 여기 꽃 붙였어요 여기 형님들 봐주시죠 야 그거 뭐예요? 꽃 꽃 형이는 뭐 쓸 거 같지 않아도 그냥 상식 오 근데 사실은 이거 제 거고요 태형이 거 이거예요 저 죄송한데 저 덩어리만 주는 거예요 태형이를 이거 덩어리라니요? 하드 이거고요 뭐 나름 토네이도고 예술성이 되게 큰 건 아닙니다 약간 태형이는 양으로 승부하구나 여섯 작품 여섯 작품 여섯 작품 작품도 많다 나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너 너 그게 다 받는 거야 내가? 네 호박아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좋아 지민아 나 지민 하트 적어줄게 지민이가 이 컵에 꼭 물을 담아 먹었으면 좋겠다 RM 저거 줘야 되겠다 RM 아 누가 봐도 그냥 디녀인 것처럼 해야겠다 야 호박 호박 우정컵 오 오 느낌 있지? 느낌인데? 그냥 깜짝 놀라지 마라 생각보다 예뻐서 이거 다 됐을 때 뭐야 왜 그걸 왜 그래 어? 고마워하지 마아 그럼 이거 며칠 뒤에 오는 거예요? 예쁘다 보통 한 2주일 정도 소멸을 돼야 야 옳지 안 옳지 모르는가 여기서 다 깨는 오 진짜 이거 이뻐 같아 이거 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예술을 한번 표현해보자 뽕 오 뭔가 느낌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끝났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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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스에 손 놓기 자 부스에 손 놓습니다 어 박진이 나 자 부스에 손 놓습니다 나 손 놓습니다 자 그만 어 그만 안 돼 어 어 안 돼 안 돼 붙나 지민아 안 돼 너 오케이 안 돼 지민아 그만 오케이 이제 끝났다 끝 아 진짜 너 너 어릴 때 어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 말이 저렇게 안 들으시더라고 뭐 뭐요? 이야기는 이야기했대 뭐 뭐요 뭐요? 저 저 반장 반장 군연했어요 군연 오 오 진짜 처음 듣는 사실인데 자 그만 하세요 자 그만하자 오 제이 형 난 비 넣어야겠다 그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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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부터 본인 잡고 한 번씩 얘기해줘 아 저는 강하도 대포 컵인데요 이름 일단 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그니터 싸인 오 싸인 있어요? 어디에요? 진짜 최악이네요 아 컨너벨이 지민이 지민이가 받는 커뮤니티가 지민 하트 있습니다 오 어디에요? 지민하트 오 좋네요 멋있네요 네 제이 형 고마워요 자 여보 제이 형 저는 좀 느낌있게 클래식하게 갔습니다 오 클래식 한번 돌게요 잡아주세요 오 제이 형 괜찮아 여러분 저는 진영한테 선물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클래식하게 다과를 담을 수 있는 접시과 접시와 500ml 컵을 준비를 했어요 좋습니다 뭘 다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맛있는 음료를 다가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남준씨 자 우선 저는 이제 동사항의 화합이 컨셉이고요 네 제이홉과 이제 아래 오 그래서 제이홉은 이제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과 그리고 제이홉의 상징인 빨간색 아하 저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네이비와 브라운으로 댓글을 했고요 아하 아 좋지 좋지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자 동국이 저희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RM씨요 네 오 일단 형태가 훌륭합니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차 흐려 먹으라고 아 좋죠 뚜껑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먹으로 덮으면 될 것 같은데 노차 넣어서 여기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오 차차 세트를 아우 감사합니다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데? 자 진영 네 자 음식을 시켰어요 자책을 배달이 왔어요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아먹을 수 있는 그걸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에 담아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접시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아 이 화끈하게 큰 아 알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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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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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요 그래서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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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저를 봐도 비기를 안 끄면 저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저런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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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 터진다고 하십니다 아 이 그대로 보면 된다고 하시는데 표정 보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부어지면 되게 예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울태형이 어 이거 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작품인지 마지막 제가 보니까 떨어지는 것까지 퍼포먼스였어요 떨어지는 거에 생각을 한 거야 저거 저게 완성작 그러니까 어떤 작품인지 이제 떨어진 주전자 여기로 어떻게 물어 어떻게 물어 아 역시 물어 물은 어디로 채우나요? 저 뒤로 저 물 다 따르려면 한 시간 걸릴까? 물 채우는 곳은 아니 따로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권이 있어요 포윤희님한테 오늘 대로 찾았으면 좋겠네요 쉽지 않아야겠다 일단 3권이 있어요 3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잘 만들었어요 제목 귀여워 귀여워 왜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저게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손잡이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굽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구워서 태형 씨 이렇게 따는 거예요 태형 씨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거 잡다가 손 다 딜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높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술성이 높네 아 좋네요 아 예술이란 어렵네요 이거는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웃겨 아 저 네 작품 한 작품이 전체가 작품이네 저게 저 네 개가 하나에 그러니까 이 작품끼리 관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 진짜 예술이야 거의 DNA인데 지금 아 DNA 안무 아니에요? 이거는 사케 사케 통 오 오 이거를 어디다 놓죠? 사케를 거기 따라야 된다고요? 백분자들이에요 올해 왜 백분자 백토로 만든 건 뭔가요 저거? 저거 마지막 백토 작품인데 이거는 그냥 부우우 아니 부우우 이거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부우우 아이씨 저거 소라 벽질이네 여기에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닫은 거예요? 이거는 깔때기 180도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넣는데 이게 고급진 하이식장 보면 아 아 두려움을 좀 달라 아유 어디라 끄냐고 입구가 더 좁지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안 돼 부우우우 야 멋있네요 저게 제로키야 진짜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들 만들게 완성이 됐어요 네 완성된 작품을 또 보고싶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거 들어야 떨어지기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웃었네. 명장면 나왔네. 시기했다, 진짜. 오늘 고생해주세요.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데리고 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의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런 답답한 친구를 데리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까요? 클로징 할까요? 저희가 달려라 하면 방탄 안 해주시면 됩니다. 방탄! 아아 선생님 달려라 해주시고 저희가 다 같이 방탄 안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선창 해주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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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동네! 동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 진짜 웃겼다 저거.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이 한 2주 정도 이제 초벌 재벌에 거쳐서 완성된 작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물레작업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열심히 잘해주셔서 지금 도시롱과 같이 본인의 대상을 얘기해서 잘 살리셔서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온 것 같고요. 작품들이 너무 잘ょ요. 작품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이 너무 이쁜 작품이에요. 작품이라. 작품이라도 작품에 작품을 못하고 muchas 마리잖아요. 작품이 너무 잘하셨고 색채감을 너무 이연하게 공유해주실 거예요. 멜블린을 틀어내야 합니다. 저게 결정적 힌트라니까? 난 안 믿거든. 난 증거점치 대체 왜 보라가. 내가 이러면 어떡할 건데. 진이 형이 무사히 가. 지지 보니까 이거야 있다라고. 증거를 다 버렸대. 아이고 같은 마을주민끼리. 이거 좋아요. 산악마을로 이사가려고 한다고 있었어. 파란 박진이 했는데. 저 태극기사야. 진짜 없는데. 진짜 없는데. 그럼 선생님이랑 일하면 이런 기분이겠거니. 안녕히 계십시오. 자세하게 두 번. 로저 나왔어요. 오케이. 방금 나라고 했으니까. 아 이게 뭘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요ablabla. 오늘 아니게 음식을 이런 건가요? 지혜진도 이렇게 우리가 못할 줄 몰랐겠지? 아니 내 거 아니에요. 실의 진짜 그렇게 못하는데. 지혜 오시면. 나 밤에 이야기하죠. 밤에. 밤에 이야기하자. 진격에 방탄. 말이 되게 평화로운데 지킬 게 뭐가 있어. 진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